안녕하세요. 한국학중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주희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인문학적 해석인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앞서 1장부터 8장까지 다루었던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방법론들을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형태소 분석과 관련된 연구의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의의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딥러닝 분야인 워드투백과 버트 관련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논문을 차례로 살펴보므로써 인문데이터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였으며 데이터 분석과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장에서 다루었던 인문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형태소 분석과 관련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 인문에서 소개를 잠시 했었는데요. 전은진 선생님의 김수영과 신동문 씨의 개량언어학적 분석 논문을 오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형태소 분석 기법을 통해 김수영의 씨와 신동문의 씨의 어휘를 개량언어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품사별 어휘수, 어휘 사용 빈도, 어휘 다양도를 통해 두 시인의 어휘를 비교 분석하고 고빈도 어휘 목록을 통해 어휘 사용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이신 전은진 선생님은 국어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최근 윤동주 씨의 어휘 사용 빈도에 따른 시어 네트워크 연구, 윤동주 씨에 나타난 감성 어휘 분석, 신동문 씨의 어휘 사용 양상과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어학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연구는 김수영과 신동문의 시를 개량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문학 작품의 언어적 특성을 탐구합니다. 작가의 문학 정신은 작품 내의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인 특성이 문학의 질적 판단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과 형태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단어와 그 품사를 중심으로 김수영과 신동문의 시를 분석했습니다. 김수영과 신동문은 1920년대에 태어난 시인들로 6.25전쟁, 4.19혁명, 5.16 군사정변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김수영에게 4.19혁명은 현실에 참여하는 의식을 갖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강렬한 현실비판과 저항정신이 그의 시착탐구에 담겨있어 1960년대 참여파 시인들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신동문도 김수영과 함께 현실참여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데뷔 작품인 풍선계는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입니다. 공군복무 중에 쓴 작품들을 1956년 풍선과 제3포복으로 출간했는데 그 시에는 당시 전쟁 중인 공군기지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인은 비슷한 시기의 시대적 사건을 직접 체험하며 시의 현대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시인들이기 때문에 문학 논쟁과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영과 신동문의 시를 함께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신동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연구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수영과 신동문이 현대문학사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자신들의 삶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시를 계량언어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분석은 김수영의 시 작품을 책으로 엮은 김수영 전집에 수록된 시 전체와 신동문의 시 작품을 책으로 엮은 내 노동으로의 수록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수영 전집에 수록된 김수영 씨는 1940년대에 쓰인 시가 9편, 1950년대에 쓰인 시가 70편이며 1960년대에 쓰인 시가 97편으로 총 176편입니다. 내 노동으로의 수록된 신동문의 시는 1부에 24편 또는 33편, 2부 풍성과 제3포복에 2편 또는 24편이 실려있어 총 26 또는 57편입니다.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연구는 시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시인을 비교한 것인데요. 문학작품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 중 어휘수, 어휘사용빈도, 어휘다양도를 통해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어휘수는 시 작품에 나타난 다른 단어의 수를 측정한 값이자 분석대상자료의 종류를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어휘사용빈도는 시 작품에 나타난 총 단어의 수를 측정한 값이며 분석대상자료의 총 개수를 나타내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다양도, TTR, TypeTokenRatio는 사용된 총 단어 중에서 다른 단어의 비율이 나타내는 척도로 어휘의 다양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먼저 품사별 어휘 분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휘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휘수는 김수영의 시와 신동문의 시에서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된 수를 측정한 값입니다. 여러 품사들을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으로 묶어 어휘수와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어휘수의 비율면에서 보면 김수영시는 신동문시보다 체언과 독립언의 비율이 높고 신동문의 시는 용언, 수식언, 관계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어휘사용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휘사용빈도는 김수영의 시와 신동문의 시에서 각각 총 사용된 단어수를 분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으로 나누어 사용 횟수와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휘사용빈도의 비율면에서 보면 김수영시는 신동문시보다 체언, 관계언의 비율이 높고 신동문시는 용언, 수식언, 독립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실질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합니다. 리존명사나 보조용언과 같은 형식적인 어휘는 문장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압축적인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영과 신동문의 시에서는 리존명사나 조사와 같은 형식적인 품사의 사용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김수영과 신동문의 시가 운유를 살리기 위해 단어를 반복하거나 운을 맞추는 일반적인 시의 특성과는 달리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을 산문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는 작가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로써 핀란드의 언어학자인 앵크비스트는 문체가 본질적으로 양적인 언어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언어표현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문학작품의 장르, 경향성과 작가들의 문체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사별 어휘 다양도입니다. 어휘 수나 사용빈도는 작품 수가 많은 경우 수치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비율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신동문보다 김수영의 시 작품 수나 양이 훨씬 더 많고요. 이에 따라 연구자는 자료 규모 차이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된 총 단어 중에서 다른 단어의 비율을 산출하는 어휘 다양도를 분석했습니다.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신동문이 김수영보다 고유명사와 감탄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서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수영 씨가 신동문 씨보다 자료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어휘 수와 어휘 사용 빈도 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어휘의 다양성 면에서는 신동문 씨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동문이 김수영보다 시 작품 내에서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김수영과 신동문의 시가 어휘 다양도 면에서 다른 현대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김병선의 연구에 제시된 한국현대시 코퍼스의 빈도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토큰을 타입으로 나눈 값인 반복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반복지수는 어떤 대상의 구성요소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를 계산한 것으로 어휘의 다양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대명사 나의 반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이는 시가 다른 글이나 문학작품보다 작가 자신의 삶과 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수영과 신동문 시의 품사별 고빈도 어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반복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인의 언어 표현은 시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언어의 양적인 특성은 질적인 의미 해석에 기반이 됩니다. 문학작품에서 어휘의 빈도와 순위를 조사하면 작가의 삶, 의식, 관심사, 시대적 상황 등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별로 상위 30개의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명사류인 체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명사를 살펴보면 김수영의 시는 사람, 일, 때, 소리, 위, 눈, 말, 꽃, 시간, 오늘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고요. 신동문의 시는 속, 끝, 사람, 오늘, 하늘, 풍선, 얼굴, 어머니, 청년, 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시인의 작품에서 모두 고빈도로 나타난 일반 명사는 사람과 오늘, 마음, 속, 시 등이 있습니다. 연구자에 따르면 사람은 타자 혹은 자신을 지칭하거나 비유적 대상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오늘은 두 시인에게는 역사적 현장이자 부정하고픈 현실, 개혁해나가야 할 세계로서의 상징적 어휘입니다. 고유명사 목록에는 지역명, 인물명, 그리고 당대 정치나 역사와 관련된 시어들도 다양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전 명사는 두 시인 모두 겉과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와 수사 목록을 살펴보면 김수영과 신동문 시에서 인칭 대명사 나와 수사 하나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작가가 자신을 시적 화자로 설정하여 그의 삶과 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용언 목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동사 하다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울다, 사랑하다, 웃다 등의 감정동사가 자주 출연합니다. 형용사에서는 없다, 아니다 등의 부정표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요. 보조용언 목록에서는 김수영 시에서 안타, 있다, 지다, 하다, 가다, 보다, 주다, 말다, 오다, 놓다 등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입니다. 신동문 시에서는 하다, 있다, 버리다, 지다, 가다, 보다, 안타, 못하다, 쉽다, 말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언 중에서는 특히 부정어의 빈도가 높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는 대상의 부재를 뜻하는 없다입니다. 없다는 주인 없는처럼 대상의 부재로도 나타나지만 현실을 극복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시인의 절망이나 좌절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김수영과 신동문 시에서 부정표현은 삶이나 세상에 대한 비극적인 전망이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수식언 중 부사 목록에서는 공통적으로 안, 아니, 없이, 못 등의 부정표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신동문 작품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빨리는 제3포복에서 두드러지는데 반복되는 시구 빨리 끝이 났으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시인의 절박한 심정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관양사 목록에서는 김수영이 이, 그, 한, 내, 모든, 어느, 이런, 저, 두, 몇, 등 화자에게 근접한 지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신동문은 청자에게 근접한 지시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조사와 보조사로 이루어진 관계연 목록에서는 관양격조사 의의의 빈도가 높게 사용된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김수영과 신동문 시에서 격조사 쓰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김수영 시에서는 라고와 같은 인용격조사의 쓰임이, 신동문 시에서는 로서처럼 신분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의 쓰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리번은 신동문 시의 경우에는 8개밖에 분류되지 않았는데요. 아, 오, 오 등의 감탄 표현의 사용분도가 가장 높았고, 대답이나 부름에 대한 표현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과 신동문 시의 품사별 고빈도 어휘목록을 조사했습니다. 두 시인의 시어를 분석한 결과 고빈도 어휘목록에서 많은 어휘가 겹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두 시인 사이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정 어휘들도 존재했는데요. 이러한 개인 시어는 시인의 고유한 의식과 체험 또는 문체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됩니다. 이에 연구자는 김수영과 신동문 시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어휘를 고빈도 순으로 몇 개까지 소개하였습니다. 김수영의 시에는 신동문이 사용하지 않은 집, 돈, 여편내, 아내, 엄마, 가족, 포로, 포로수용소 등의 시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전쟁체험과 수용소 생활, 가족 부양 등이 김수영의 삶과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동문의 시에서는 김수영이 사용하지 않은 병사, 포복, 비행장 등의 전쟁 관련 어휘들이 다수 출연하는데요. 이러한 어휘를 통해 전쟁과 뒤이은 혼란스러운 전국, 4.19 등의 역사적 변혁기를 거치며 변화되는 신동문의 사회참여 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시와 신동문 시의 어휘를 개량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언급하고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형태소 분석이라는 개량언어학적 연구 방식을 통해 문화 연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질적 판단과 주관적 해석을 객관화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새로운 문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 빈도뿐 아니라 어휘 다양도라는 척도를 활용해서 연구 대상의 규모 차이를 보완한 것도 장점입니다. 이 과정은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때 중요한 부분이므로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의 성과와 더불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어떠한 분석 도구와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저작권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석에 사용한 원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코드, 가공하지 않은 분석 결과 데이터 등은 연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외에도 분석 결과 중에서 문학적 관점의 해석 없이 수치만을 언급하고 넘어간 내용도 다수 있었다는 점도 텍스트 분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수치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인문학적인 해석이 더해질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의 가치가 빛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9장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